뒷쪽, 앞뒤로 같이 되는 걸로 바꿔버리면 지금 바꾼 상태거든요. 이 상태에서는 확실히 카메라 들고서 뒤에서 얘기하는 게 잘 들리기는 할 것 같습니다. 메달로 스테레오로 담는 기능인데요. 이건 나중에 편집 때 제가 아마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샘플을 담아보고 있거든요. 현재는 쪽전이랑 같이 제 앞에랑 뒤쪽에 한 10cm 정도 뒤에 두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편집해서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